기상캐스터 배혜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기 위한 독립의 횃불이 오늘 영덕군 영해면에 도착했습니다. 영해에서는 경북적 최대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현장에서는 일본군이 쏜 총탄에 맞아 8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의 횃불이 영덕에 도착했습니다. 영해주민들은 100년 전 이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복을 차려입고 만세삼창을 외쳤습니다. 횃불은 봉송 주자들에 의해 1.4km를 더 달려 영해 3.1.8 만세운동 기념탑 앞 무대에 설치된 점화대로 옮겨졌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분연히 일어났던 당시의 상황을 담은 주제 공연이 펼쳐지자 행사장 분위기는 숙연해집니다. 100년 전 3월 18일 영해장터에서는 경북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영덕 영해와 창수, 병곡 지역 주민 3천여 명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당시 현장에서 8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차별 난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8명이 죽었어요. 숨죽을 했어요. 그 다음에 16명이 중상돼 있고 나머지 수십 명이 다치고... 서울과 안동을 거쳐 이곳 영덕에 도착한 독립의 횃불은 울산과 부산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독립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목숨을 걸고 맨손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지역의 독립투사들. 고귀한 희생 전신과 숭고한 예국심 앞에서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MBC 뉴스 이규섭입니다.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을 분석한 정부조사연구단이 오는 20일 서울에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국내외 지질학 전문가 16명으로 정부조사연구단을 구성했으며 지난 1년 동안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미친 영향을 연구 분석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포항에서는 대규모 반발이나 소송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한 지질학회는 포항 대표 2명에게만 공문을 보내고 발표도 서울에서 해 포항 시민들의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늘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린 K리그 2019 홈 개막전에서 상주 상무의 1대2로 져 2연패로에 빠졌습니다. 포항은 전반 4분 새로 영입한 용병 데이비드의 페널티킥 골로 앞서나갔지만 전반 14분과 후반 11분 상주 스트라이커 송시우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1대2로 졌습니다. 포항은 이날 경기에서 특유의 패스축구가 실종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해 조직력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계속 미뤄져 왔던 포항 북부경찰서 청사 이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양덕동 신청사는 오는 10월 착공해 2021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며 2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덕수동 현 청사는 면적이 5천여 제곱미터에 불과하고 주차대수가 48대로 턱없이 부족했지만 새 청사는 142대 규모로 3백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포항시 택시요금이 오는 3월 23일부터 12.5% 인상됩니다. 기본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주행요금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됐으며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지금과 같습니다.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 20% 심야할증 요금이 부과되고 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는 경우 1회당 1,000원의 호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항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을 내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금액은 1인당 동하복 한 벌 기준 30만 원으로 서류 검토 후 4월부터 지급되며 대상자는 포항에 주민등록을 한 관내 62개, 중고등학교 신입생 9천여 명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교육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학부모amos